오늘은 페스츄리 시트로 바람개미빵 만들어볼게요 그동안 열심히 먹고 시트 3장 남았어요 그동안 열심히 먹고 시트 3장 남았어요 이건 이 상태로 빵이랑 딸기잼만 얹어도 맛있는데 오늘은 치즈랑 핸드워 한번 얹어보려고요 또 한 방의 너머로 접어볼게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이제 치즈가 나면 잘 먹어요 코칼이 마늘 구워줍니다 치즈가 한 입이 좀 더 잘 먹ee 치즈랑 햄, 짭짜로 만들면 되게 좋아요 치즈와 햄, 짭짜로 만들면 되게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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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했는데, 시리오.. 3분 30초 타이머 너무 맛있다.. 잘 어울린다.. 대한민국 탐방업 청양고추 대륙 짬뽕 나는 단단한 반응을 아삭고루 석가루 김치만두는 윗바닥에 조금 탔어요. 그래도 이 정도면... 저는 콩국수 먹을 때 소금으로 관하는데 설탕 넣어도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설탕이랑 소금 같이 넣어보려고요. 콩가루에 적혀있는 레시피대로 한 건데 콩국물이 진짜 많아요. 설탕이 부터 제목 트레이미 그리고 그냥 다 잘 잘라 지금은 소금이 부터가 없었어요. 설탕이 부터가 없었잖아요. 저는 설탕이 부터가 없을던 부터가 없는데 저는 설탕을 부릅던 윗바닥에 주기로 했어요. 다른 밧밥을 minha에 올린 윗바닥에 주시면 되는데 저기 괜찮아요. 확실한 그릇은 윗바닥에 주셔서 너무 한국으로 있었던 куда는 전혀 좀 더 많이 섞어졌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캠핑장감은 손 씻을 비누가 따로 없으니까 저번에 만들어뒀던 하리보 비누 한 5개만 챙겨가려고요. 이번에는 캠핑을 주말하고 평일 껴서 가는 거라 이렇게 짐 다 싸고 이제 일 시작해보려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건 배달시켜먹고 모아뒀던 소스 이렇게 챙겨봤어요.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캠핑을 가는데 갑자기 정해진 일정이라 여기저기 알아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예전에 언니들이랑 백패킹 갔던 소외도 섬을 다녀오기로 했어요. 거기는 예약이 따로 필요 없는 야영장인데 요즘은 어떨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짐 챙겨들고 인천에서 배 타고 다녀올게요. 고맙습니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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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s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장해주는 게 아니고, 너 완전 최고로 간다니야 책에 비해 배경이 안쪽으로 배경이 안쪽으로 비해 배경이 안쪽으로 배경이 안쪽으로 배경이 안쪽으로 네이비에 핑크는 아주 잘 어울린단 말이지 누가 만들어졌지? 이걸 이쪽으로 둘 건지 이렇게 털지 털까? 털까? 수요? 잘 어울린다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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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새우 생크림 설탕 이준 냉장고에 가슴에 볶아주기 계란후라이어에 볶아주기 동시에 볶아주기 어묵도bersacional 밥을 잘했다 이게 훨씬 나아 핫소스? 두개 먹는 것 같아요 미 저거 했다 좀 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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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sculpture 아직 빠지는 것 같지? 수고하니 아 Apus 여기 있다 다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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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을때 왕교 이것을 등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맛있겠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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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의 고기. 소금. 대파드 파트. 대파. 고기. 마요네즈. 마법돈에 계속 먹öz음. 소금. 젤리 네네. 소금. 자리. 점점 더 깊고, 마치지, 마치지 양념을 얇고, 마치지 그리고 마치지 양념을 얇게 양념을 얇게 양념을 얇게 양념을 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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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집에 들어왔는데 벌써 시간이 7시 반이 넘었어요. 오랜만에 바닷가 근처에 다녀왔더니 이렇게 타기도 엄청 많이 타긴 했는데 조개도 잡고 진짜 재밌었어요. 일단 엄청 피곤해가지고 짐들 정리하고 씻고 안 먹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잡아온 조개도 바로 먹어보고 싶긴 한데 이게 해감이 잘 됐을지 모르겠어요. 하루쯤 해감시켜 놓은 거긴 한데... 하루쯤 해감시켜 놓은 거긴 한데... 하루쯤 해감시켜 놓은 거긴 한데... 제가 같은 헤븐에서 조개를 캐가지고 해감을 한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라면을 끓여 먹은 적이 있는데 그게 완전 모래라면이었거든요. 그래서 안 먹고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 정도로 해감이 안 됐을 수도 있을 거 같아가지고 깨끗하게 씻고 다시 소금물에 담가 보려고요. 이게 뭐?? 깜짝이야 깜짝이야... 이게 바지락이고 이 등죽이래요. 보길바지 하면 desde 막ший 존맥 다 오늘 하루종일 빵이랑 라면만 먹었더니 속이 너무 허한데 요리하기는 귀찮아가지고 간단하게 간장계란밥이랑 컵노도 순두부찌개 만들어볼게요. 고추냉이를 넣어주세요. 고추냉이를 넣어주세요. 고춧가루 조개는 아직 해감 안됐을까봐 조금만 넣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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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넣어볼게요.